주께서 지금 상아마름을 어루만져 주시네 주께서 지금 우리 영원히 적시며 기름 부으시네 주께서 지금 상아마름을 어루만져 주시네 주께서 지금 우리 영원히 적시며 기름 부으시네 주께서 지금 상아마름을 어루만져 주시네 주께서 지금 우리 영원히 적시며 기름 부으시네 주께서 지금 우리 영원히 적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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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지금 우리 영원히 적시며 기름 부으시네 주께서 지금 우리 영원히 적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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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monar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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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한 우리를 깨가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들을 주신 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보호하시니 나의 아버지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니 상한 마음 지유하시고 나의 눈물 씻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성경도 빌어붙으시고 너무나 가까운 내 아버지의 마음이 소유한 자만 살게 하신 너의 아버지 성경도 빌어붙으시고 성경도 빌어붙으시고 성경도 빌어붙으시고 주께서 지금 우리 어머니 성경을 휘어주며 아멘